6시 30분인데 껌껌해갖고 7시 돼야 환해지기 때문에 7시에 햇님이 나오시기 때문에 우와 지금 위쪽 한쪽에 진짜 나밖에 없어 너무나 좋아 세상에 머니나 음 평화롭다 이제는 이렇게 사람이 없으니까 진짜 대박 좋아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어 전철을 타도 만원이고 너무 사람이 많기 때문에 와 새벽에 딱 요렇게 나옵니다 와 진짜 너무 좋다 이게 행복이지로